오늘 저기 만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야? 학교 친구들. 학교 친구들? 되게 재미있어. 완전 베푸. 조미도버이 나왔던 친구 있었어. 진짜? 아빠랑 코드가 맞는 친구도 있네. 안 돼. 6분 뒤에 도착해야 되는데 43분에 도착해. 지금 차가 조금 맥히네. 여기 뭐야? 짱이다. 이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권도연이라고 합니다. 이서연입니다. 좋은 책입니다. 이예림입니다. 친구들이구나. 다섯 명이서 대원외국어라는 학교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알게 된 친구들이고 같은 반 같은 과고 자칭 최강 미녀단입니다.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으로 다섯 명이서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겠어. 학교에서만 보다가. 그러니까. 그래, 안녕. 이게 독수리 오공주구나. 독수리 오공주. 그래, 반가워, 얘들아. 하여튼 취미가 도둑하구나, 얘들아. 뭐하고 있었어? 사진 먼저 찍으려고 화장품 먼저 구경할래. 화장품 구경하다 올라와. 아버님과 안 가시고. 오늘 약간 나름 발랐어. 아빠 안 갈 거야? 아빠 안 가?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아빠 이거 좀 보고. 오케이. 뭐 또 친구 만나러 가면 윤서 많이 데려다주고 왔을 때 바로 그냥 왔죠. 당연하죠. 내려주면 끝이지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짠이 나와. 나랑 그거, 세트. 이거 나와? 응. 아니야, 아빠. 왜 그래, 왜? 한번 찍어줄게. 이게 맞아? 다리 길게 찍으면 되지? 다리 길게. 하나, 둘, 셋. 좋아요. 간다. 지금 좋아, 학교 좋아. 하나, 둘, 셋. 잘 나온다. 하나, 둘, 셋. 다른 표정 없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진짜 열심히 찍어주신다. 오케이, 한번 봐봐. 이게 맞는 거니? 이게 맞는 거니? 이거 봐. 왜? 망했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무 두통수가 많이 나왔어. 야, 이거 니네들 재미있게 찍는 방법 가르쳐줄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찍어봐. 이거 찍어봐. 예전에 했던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하는 거. 이게 막 안가, 앞서 안가야. 아, 니네들 사진 찍는 거 재밌게 찍어주려고 하는 거지. 오케이. 이거 맞아? 처음에는 아빠가 인사만 하고 가신다고 하셨는데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편할 뻔했지만 그래도 금세 약간 다 적응을 잘해주고 친구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주고 아빠도 너무너무 좋아해줘서 좋은 분위기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홍아리가 저런 표정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논다는 게 상상도 못했고 저렇게 웃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런 표정을 못 봤었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공부하면서. 야, 이거 무슨 이혜림 전용 핸드폰 아니야? 아니야. 야, 에어저러 보내주면 어때? 아니, 진짜 누가 이렇게 찍으래. 내가 너무 웃겨. 얘들아, 사진 잘 나왔어? 나 아직도 안 봐? 그럼 뭐하고 있는 사람 없어. 호질이 있지? 언제든지 저 필요하면 부탁해. 안 가? 안 가? 안 가? 아이, 아빠 좀 갈 거야. 오케이. 또 Bai pronto.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